사마리아 성이 굶어서 죽는 상황 내일 이맘땜은 점상 가격이 된다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 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부정적이 말했지요 안 믿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선지한 말을 믿으면 내 것 될 건데 오늘 안 믿어가지고 저주받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이 언어 복받고 안 받고 하는데 말이 중요한데 믿음의 말이 중요하죠 너 네 눈을 본 너는 못 본다 못 먹는다 근데 그 다음 내용 보면 성 밖에서 문둥병이 성 안에 못 살아니까 어차피 굶어죽으니까 그럴 바에는 가서 항복하자 하고 갔어요 근데 문둥병 네 명이 걸어간 발자국 소리 하는 확대를 천만 배우니까 막 웅웅 군대 소리가 나 보니까 야 애굽의 군대가 온다 우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아람 그 어마어마한 식량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루아침 하루아침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야 저 어마어마한 군량이 있다 백성들이 우와 먼저 간 사람 내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걸 막 그런데 장관이 여러분 질서 지키세요 그러다가 그냥 밟아 깔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요 믿음이 말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가 믿음이 뭘까 하고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봐요 칠판 정리 믿음이 뭐예요? 믿어? 믿음이 알 것도 같고 막상 말을 하면 딱 명확하고 분명하고 크리하게 딱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내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됐다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신구약에 3만 6천 5백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약속 말씀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어로 됐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모든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지비를 받게 돼 있어요 금도 은도 말씀에서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금도 은도 말씀의 믿음은 왔다 갔다 내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격이 신약 구약 언약다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하리라 주라 후이디어 신문 안겨주리라 이게 전부 그건 뭐냐면 약속은 뭐냐면 믿으면 된다는 것은 조건부다 조건부 조건부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면 복방하는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나와있으니까 조건부 사람 믿으면 아 네가 믿으면 된다 내가 네게 할 줄 믿느냐 믿나 아니다 네 믿음 들어 될 줄 하다 할리야 오늘 내가 복받고 안 받고는 믿음이 잘 믿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으로 종가고 믿음으로 모든 걸 그래서 조금 자 그럼 믿음이 뭐냐 히브리스 실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붕붕 떠다니면 보라 믿으라고 안 보이니까 믿으라고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란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지 실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는 거죠 이때는 영어로 보지 못해 안 보여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축복해 주는데 안 보여 근데 증거 다 증거 내 안에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걸 보여줄 수 못 보여 내가 만났고 별 지금까지 인생 하나님이 우여곡절 어떻게 다 자기는 알아 근데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근데 보지를 못해 오늘 실상과 증거란 단어를 잘 보라고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보려면 바라는 것이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믿음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하늘 무비를 바라보아라 왜 바라보라 그랬냐고 이야 자기는 이미 몸이 죽어서 안 돼요 근데 자기 몸으로 살아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몸에 죽고 내가 죽게끔 육신으로 혼으로 인간을 죽게 만들었고 영으로 영으로 이삭이 되나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75세 안 죽고 몸이 죽고 살아 내가 죽기를 하나 기다리셔야 돼 내가 죽어 네가 죽어 네 힘으로 안 돼가지고 그래 놓고 내가 시작할게 그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 무비를 바라봐라 자 우와 보니까 그 비율들이 아버지 아브라 뭐 그런 환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눈에 눈물을 죽지 내 새끼가 저렇게 한 명도 없으면서 왜 그런 과정을 통과시키냐고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을 잘 보시라고 그래서구나 그러면 믿음이 뭐냐고 믿음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도 똑같이 입안고 있었더라고 선악가를 바라봐라 보이는 것 저 없어 본 적 바라봐 본 적 먹임스럽고 보함스럽고 제가 탐스러웠는지라 이미 영어적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잘못된 비디오에 보면 완전히 영이 들어가 버리고 귀신이 들어가요 그때는 이상하게 막 선악가 바짝 바짝 보험스럽고 육신이 좋아 보함스럽고 안보죠 지가 삼성 이승이잖아 하고 끌려갖고 딱딱 지가 입 내부는 거예요 죄는 내가 끌려간 거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따서 입에 쳐는 게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마귀도 써먹었네 또 우리는 그럼 뭘 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잘 들어요 바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목표 없이는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목표가 뭐이냐 이것을 바라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비전 이 비전 영어도 바라본다는 뜻의 비전이요 V.I.S.O.N.이 바라본다는 것이 비전이라니까 맞아 안 맞아 비전다 비전 이 비전이 뭐냐면 말씀이 비전이다 말씀이 비전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 믿음의 능력은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다 해야 된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라 내가 말씀을 이루려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도 신구약성경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자 주기들문에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이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에 이루어지다 좋은 기도자의 주기들문에 다 나와 있는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뜻이 하나님의 땅에서 안 이루어진 금부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천국에 쫓아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마귀가 이 땅에 와버렸어요 이 땅에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인가 이 땅에 온 마귀를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선택하 백성을 정 보내고 태어버린 것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요 크게 맥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말씀을 받는 것이 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죠 요새벡에 하늘에 해와 달이 전하고 별이 전하고 그건 요새벡의 비전이에요 국무총이 세우려고 17살 때 그리고 그것이 비전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혈암 별 해의 달 아버지 어머니가 전한다는 것은 그 꿈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언어가 우리에게는 모세는 직접 대면했는데 우리는 대면 안 되니까 꿈 한상을 통해서 말씀한다 꿈 한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꿈 한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상중에 말씀하시니라 이상중에 말씀하시니라 이상의 영예세계 환상을 들었고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람도 꿈 한상을 몰라요 꿈 한상의 통로야 그냥 단지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말씀 다 말씀 꿈 통합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해석 잘못은 큰일 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사소통이란 말 우리한테 해외하잖아요 내 말하고 싶은 부부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통화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는 되기죠 영어로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여기서 뭐냐면 비전은 이루어진데 비전은 100% 이루어진데 비전이냐 이걸 뭘 건져냐면 야망과 비전 야망 야망 야심 야망에서 욕심을 빼면 욕심을 빼면 많이 났어요 빼기야 돼 니꼬르 비전 야망에서 욕심을 빼버리면 비전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 야망의 비전 니 생각이고 니 욕심이 절대 안 된다 비전은 안 된다 비전은 뭐예요? 말씀의 비전이요 말씀의 비전 아매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 이거 얘기해 나오고 여기 잘 맥을 잘 보셔요 이래서 이래고 믿음은 바라는 목표가 시작하고 바라는 비전이고 비전이 이루어진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 내용이 비전인가 비전은 말씀해야 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가 말씀하고 기도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야망 욕심만 빼야 여기서 기도하면서 욕심을 나만 빼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해야 비전만 이거 순수 100% 비전은 됩니다 확실히 내게 금식해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비전이죠 이건 나는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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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비전 받으면 가만히 있어 여기서 기도다 기도 여기다 기도를 쳐줘야 비전 하늘에 있는 것을 당겨 내린 것이 기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화 그것도 내게 구해야 될지 어제 예수교 3장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기도해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약을 많이 쉬어요 이번에 춘천 그분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 왔다고 들었잖아 그러면 이것이 비전이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아졌어도 이건 공정이 떠 있어요 그놈을 손 잡았다 손 올려봤다 올려 올려가지고 당겨 내렸다 내려봐 당겨 내리자 아멘 현실화 실제 그거 돼야지 실제 돈도 오고 땅도 오고 사람도 오고 무엇이 돼야지 현실은 없어 그건 약속이요 약속 얘가 안 하셔요 기도를 이건 안에 있는 것을 이따 현실화 신거지 기도인데 근데요 문제는 기도인데 기도 믿음과 기도는 분리가 안된다는 것이예요 누가 뭐 18장에 불이한 재판관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과부가 반나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남편 죽고 나쁜 놈이 다 재산 가로채버렸습니다 재판관한테 아무래도 불이해가지고 말 안 들어 하 불이해니까 그래도 그냥 이 과부가 아침 출근할 때 재판장 내가 돼 재판관에 귀찮아 죽겄네 귀찮아 죽겄네 들어줘 그러면 하물며 잘 들으시죠 하물며 불이한 사람 들어줘다 밤낮 불을 지는 태판장관을 불을 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기도 얘기했거든요 밤낮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럼 기도와 믿음이 분리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와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약속인데 역시 약속이 믿어지면 왜 기도 안 하겠어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가만히 영증서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 비전은 말씀이고 이건 기도인데 이것이 믿음과 기도 근데 믿음은 믿음 말씀 기도는 성령이요 성경에 두 축이 흘려요 성막의 왼쪽에 일곱 금초대 우리 열두 떡상 성소에 들어가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가 금초대가 오순이 성령이잖아요 열두 떡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종말하더라 은혜는 성령 진리는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 구름기둥 성령 불기둥 이게 전부 맥이 아 여기서 좀 아 좀 해봐 뭘 깨달아야지 재미가 반응을 보여야지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 여기 오시면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 내가 수준 높은 얘기해야지 다음에 올 거 아니오 똑같은 설계 맨날 들은 설계 유튜브 맨날 설계 많이 넣고 놀리게 해서 명확하고 분명히 명확하고 크리하게 딱 정리를 해줘야지 여기서 맥이 여기서 맥이 여기서 맥이 아멘이죠 그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됐구만 이거 여러분 언제 변화되냐면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옥등을 깨달을 때요 가르쳐야 된 게 아니더라고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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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본인이 안 깨달으면 절대 안 돼 귀로 만들더라고 신명 와닿지도 않아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실제 기도하냐 아는지 알아서 해야 돼 1시간 하고 기도했대 아이고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고 무엇이 기도해 이 물음성 3시간도 모르는 게 기도다니구만 이거요 당겨 잡아 내려버리라고 그냥 아멘 자 그러면 그 뭘 해준 거야 요한모 15장 주제에 근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아 너희가 내 안에 성의 주문 내 말이 너의 안에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 것이 믿음이다 뭐라고 내 말이 너의 안에 언약 붙잡고 그러면 이 비전 붙잡고 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 그걸 믿어줘 아멘 안 필요 없어 오늘 여기 장관이에요 똑같아 하늘에 창을 내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지 하겄어 그래 너는 눈으로 보는데 너 보고 못 봐도 잘 아셔야 돼 진짜 무서운 얘기에요 지금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뚝딱 좀 줘볼지 유괴사람만 뚝딱 좀 보더라고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여기서 나를 변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득한 거 아니에요 달아 달아 주물떡 좀 주물떡 좀 주물떡 좀 주물떡 좀 만들어 이제 사흘 만에 올라가니까 사백굴 사갖고 어떻게 해보냐고 죽게 되겠네 죽게 되자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도 우리를 영예사람을 만들려면 혼을 내부려야 돼 절대 안 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남이 나와요 거기에 마나임 마나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약북강 그렇게 해서 장에서 32장이에요 32장 28장에서 하늘 멀고 약속이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늘에 사닥다라 내리고 아브라함 이사 니 누운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 이사 약속이 다 주었거든요 내가 떠나지 않고 28장에서 32장까지 4장을 20년 동안 형 라반한테 당해 사기꾼한테 다 얻어서 열 분 분사 속여먹고 쥐가 속였고 아버지 속이고 단수가 더 높은 사기꾼 만나라고 죽어라고 세상에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죽게 생겼어 그때 여기서 영예사람이 파싹 깨뜨려 완전 깨져갖고 항복이에요 그래서 혼을 깨뜨려서 영예사람 만드는 이스라엘로 바꿔지리라 지금 목회자가 이것이 안 돼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 한국계 분열 처음에 여기 통과 안 했다니까 여기 여기를 여기서 변화되고 실험도 안 하고 비전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한 시간 기도고 잠만 퍼지 않으니까 뭐 되냐고 그러니 자기도 영예사람 안 됐는데 누구를 살려 귀신이나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져 앉아있게 부서져갖고 앉아있게 니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머리에 손을 줬죠 분열 하나 얼굴 뵀잖아요 주님 당신 이름 누굽니까 옛날에 이름 묻느냐 그러고 주님이 축복을 받고 영예사람 보고 야구비 어떻게 바꿔진가 형의 얼굴 하나님과 본 것 같아 일곱 번가 저를 해요 형한테 가서 형이 마음이 다 풀어져 다 깨않고 울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영예사람으로 성예사람 되니까 형을 충돌시킨 약한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한 영이 불이 성의 불이 다 쫓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형이 순한 사람도 부드러우잖아 아이 동생이 쫄똥 쫄똥 오거든 이왕을 이거 어떻게 밤새 기도원이라고 옷을 흥거졌지 울어서 얼굴은 흥끄러져서 왔지 그렇게 오니까 불쌍하니까 깨않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진짜 야구비 넥탈 쭉 빼고 멋있게 이 새끼 때려올거죠 근데 완전히 불쌍해 울고 여러분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영예사람 이스라엘 바깥인데 여기 사랑이 돼 사랑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현실화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했다던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면 믿음의 말이래요 따뜻한 믿음의 말 여기서 언어가 바꿔줘야 돼 주님 만나서 이제 차원이 3,4천 원을 살아요 4,4천 원을 살기 때문에 마감원 11장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 이 산을 매개서 바다에 던지구라며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장에 그대로 드리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지구라며 말을 할렐루야 믿음이 말하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브라함 아브라 아브라함 사라 사라 마는 저 소상 마는 저 어버니 아이도 못 낳았거든요 왜 그러냐고 지금 언어를 바꿔라니까 언어 언어 중추신경이요 온 신경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말이 마음으로 믿어 위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하냐 믿음을 알아요 간단하게 믿음을 계속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미디엄을 말하는 계속 지금까지 항상 그건 아니겠지 마라 영의색 제가 개척해갖고 한주 두주 세주 방에서 여기가 낚심해갖고 천사님 어디 돈을 갖고 지하실을 어떤지 2층 어디 어디 개척한 사람 아무것도 없이 방에서 앉아서 몇 주 미미니까 그만하자 다 낚심해갖고 나는 여기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어디 돈 얻을지도 없고 꿀지도 없고 달빵 생활하는 사람이 쌀이 떨어지가 어딨다 내가 무슨 내가 내가 뭘 약속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그만 말하고 다녀 그거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만 말해 나한테 믿음 말해 관계 우리께 제일 큰 게 된대 그래놓고 제일 큰 게 된대 저녁만 살려다녀 그러니까 하나 보여줘 보여주고 보여준 것은 비전이거든요 보여준 게 믿는다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근데 그만 보여주면 빨리 지어야 돼 통과해 어느 통과해 여기 통과해라 변화해라 야뿌깡 통과해라 여기서 넌 만나자 하고 야뿌깡 통과해라 아이고 그놈 야뿌깡 죽겄네 근데 거기서 야곱이 마지막 깨를 써요 도망가려고 두 다리 얼마나 저비 선물하고 라헬리아 따로따로 때를 나누고 하나 도망가다 하고 도망가려고 두 다리 믿고 그거 한도표 이글대고 아이고 도망도 못하고 죽겄네 그래서 마지막 한도표 이글대고 물질을 깨뜨리고 마지막 믿고 의자랑 뭐 있잖아요 그거 부숴버린 거 감사해야 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세계 전부 그렇게 되면 이 형을 뭐라고 하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보인대 아따 살라고 사삭선다 아니 성경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이면 이제 보기봐 이게 그릇이 돼 믿음 말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난 은혜로 삽니다 은혜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잡혀요 그러면 항상 내 자격 조건 따지고 난 부족해 아니요 여기서 자녀란 신분과 신부란 신부 있다고 나와 버려요 뭔 신분 구약에서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자녀와 신부 여러분 하나의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와 아버 아버지 신부 한몸이요 예수님과 이건 내가 점수 물론 점수를 매겨요 근데 자격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믿음이라고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상이 다 이렇다 해서 은혜의 복음 탐대 나가라 휴장이 다 찢어졌어요 휴장 찢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번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기도한 거야 자 내가 좀 죄를 지웠어 여기서 아버지 감사해요 뭐고 아니 새끼가 울면서 엄마 아빠 사랑이 오고 울고 기어 들었는데 발로 찰 사람 누가 있어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난한 땅에 신령한 자의 삶을 자꾸 얘기해야 하는 다른 각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이 얘기가 기독교의 지인들 여기 십자가 부활은 뭐냐면 압복강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사자고 그런 것도 죽은 거예요 죽었다 나온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요 죽은 거 부활이 되면 여기 저기 여기에서 마지막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결론이 오시네 영의 사람 돼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거기에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갖고 복잡하네 아메요 성령의 사람은요 듣기도 하고 음성 듣고 보여주기도 하고 엄마 현실 안 것도 아니는데 아니 더 복주려고 그래 낚싱해야 되는데 마귀 낚싱하라고 안 돼 아니요 더 큰 거 주려고 그래 아니 화살을 쏴봐야 하늘 공중 다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요 이상 초월한 사람이요 괜찮아요 더 큰 거 주려고 그래 맨날 이게 여기까지가 얼마나 복잡하냐고 지금 이게 과정이 통과통과 여기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3시간 5시간 기도고 나면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역사하고 음성도 주고 할렐루야 아메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요 이해가 되냐 아메합시다 아메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아이고 나도 이거 여기까지 깨닫기 수십 년 걸렸네 올라갖고 뭐 왜 그러는지 모르고 깎아버지 고급답도 말은 안 해주고 어찌 란 말이야 아 말도 안 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런지 상품도 없어 그래서 그런데 결론을 조금씩 인격을 바꾸고 딱 바꿔서 딱 봐봐 성의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 가장 가까운 사람 흥미로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거지같은 사람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안쓰럽고 내 탓이고 이민족도 내 탓이고 더블시스 내 잘못이고 세상에 다 내 멋이고 김정은이 저것도 내가 내 잘못 갖고 모든 게 내가 가장 멋지잖아요 여기서 막 여기서 이겨보거든요 완전히 이겨보거든요 아 주여 내가 기도 보지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기도 보지고 전도 보지고 우리 우리가 봉하지 못했고 다 내 탓이고 가장 낮아지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게 복정하셨는데 시작하시고 완전히 죽게 복정하셨는데 그래서 역전이 마귀는 지가 높아져서 지우기는 100일이라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겸한하고 지가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 아이고 아직도 말랐다 내가 너 손 좀 봐야 쓰겠다 하고 다 봐 저거 손 좀 봐야 쓰겠구만 까울고 꼬라에 혈기 내고 남편이 달아주고 뭐지 어쩌고 아이고 아직도 네가 변 안되냐 어쨌거나 하고 성형이 단식을 해 근데요 헐말만에 내가 이랬은 게 어쩌세요 어쩌세요 남한친 말하게요 뭐지 어쩌세요 아이고 아직도 손 좀 더 봐야 쓰겠다 그래갖고 그냥 주물떡 주물떡 봐버리면 아이고 좋겠네 그래서 용광로로 용광로로 도수가 달라 삼천돈은요 쇠가 녹아요 근데 만 도짜리 용광로로 있어요 만 도짜리 이 만 도짜리를 통과하면 쇠가 쇠를 자른 톱이 나와요 칼이 나와요 강도가 금강석이 강하지 않아요 금강석 칼로요 유리 짝 자르면 안전지 금강석으로 짝하면 짝 유리 잘라져버려요 강도가 다 안달라고 강하고 얼마나 발바부고 떼기 쳐갖고 죽게 생기고 아이고 죽겠네 아주 아이고 벼랑 끝에 새갖고 밀어붙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사라져갖고 내일 죽게 생기는데 극단해지고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마음고생도 많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이렇게 뺑뺑 돌리십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어이 사랑하면 좀 주세요 너 아직 버렸어 아직 불순물 있다 뭔 불순물이요 불 속에 들어가 나에게 하는 길을 오지 그가 하시나 나를 탈련할 수 있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엽에게 뭔 죄가 엽이 근데 불 속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신앙이 되어버리면 완전한 최고 진짜요 정금신앙이 되어버리면 밤 때려도 괜찮아요 주님 다 보시고 저 밤 때리면 아이고 나 때리라고 손이 아프셨건데 호호 물어줘 그냥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네 나한테 성질이 나고 얼마나 꼬라야나 당신 죄진이라고 힘들었네요 어쩔까 나 때문에 성질이 나고 다 내 잘못이요 미안해오고 울어줘 물을 꿇고 그러면 돼 뭐 하나의 그때 역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옥토가 맴맞고 내일 죽는 내 기도하고 참여하고 옥토가 지지나 끝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바울된 무엇을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오 다니엘이 사자국으로 들어가서 이겨야 다니엘이지 다시 곤랄 앞에서 맞장도 이겨야 다 곤랄시지 모세의 진가가 홍해 바다 앞에서 바울이겠다는 거예요 다 모세 되고 싶어 니가 홍해 니 백성 건전해봐 네도 못 얻으면서 큰소리쳐 자기가 없어 어집바라 제발 큰게 뭐였드라고 말씀도 영국적인 말씀도 없구만 다 지옥 보려고 많이 선택되지 마 심판이 커 세상 논리로 보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 결론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걸 다 감사한 것이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제 교회 얘기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안 되고 봐라 그것도 목요일 날 딴 날으로 왔으면 좀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요일 날 기도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그날 가라고 여기 오냐고 그거 조합으로 한 목사 연결하고 그래갖고 지난 금식기도 쫙 걷기고 그래갖고 춘천에서 권사에 맞고 딱 마무리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좋은 비전 주셨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년 전부터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오고 있어 그러면 대구에 와 조합으로 한 목사 오고 있어 누가 오고 있어 그러더니 이번이 광주를 살렸다고 그래요 진짜예요 이번 금식 응답받은 사람이 누가 받았냐가 중에 신학교 허신대 4년 졸업하고 아주 기도한 전자사예요 항상 누가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이번 금식 때 천사가 우리 예배당 산불임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 또 들어 들으면 기분 나빠 좋아 좋아야지 하나님 마음 있는 사람 확 도와주세요 춘천 그 말 말할까 내용 좀 말하세요 좀 그래봐 그 내용 말하면 잘할까 내가 그런 생일 춘천 말할 건데 얼른 해라고 나한테 말해보라고 말할까? 내가 그런 말 애상에 피운 거 치고 쪽받은 거 한 분만 들어도 되는데 춘천 그 권사님 진짜예요 나는 너무 내가 울어요 뭐라고 나 그대로 잘 들으셔 내가 말씀 띄워줬거든 진리도록 들어 복음이고 기쁜 소지니까 이 교회 때문에 광주는 복받았다 이 교회가 광주를 살린다 광주가 살아남은 한국이 살아남고 나한테 그랬는데 북한이 열리고 세계가 살아남다 할렐루야 춘천까지 가자 가면 가겄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음식 그 음식 그 음식 음식 그 음식 음식 차려야 해 그걸 통한 대단한 사람들 이더라고 목숨 것 같아요 이번 광주 집회가요 여기에 무등세 용두부 싸웠대요 용두부 알았어요? 5.18 용두부 5.18 더 이상 말 안 해 그 말 말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예민해 그 사람도 그렇게 아 그래가지고 내 얘기 같죠 우리 기도가 그래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도 나와서 목에 기도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기도 안 나왔으면 대국에서 못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시다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나는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 먹고 있잖아 무엇이 바꿔줬어 지금 광주 왕국도 안 바꿔 나는 바꿔줬어 이것이 물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요 내가 너와 일하네 영적 원리를 그렇게 모르냐 영을 쓰기에는 네가 살아라 믿으면 물도 걸어가지 않냐 바람과 파다를 보고 무서워 푹 빠져버려라 이게 무서워요 두려워 이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야 영이 혼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을 방정받게 말을 했고 누가 말하면 그래 좀 기다려봐 너무 앞서가지 마 댄디 보고 올게 아이고 어디 믿으면 안 써 그래서 빌립 300대 떡 안되겠나이다 안드레 빌립 머리가 좋은 사람 안드레 좀 어스르그러더니 무엇이 떡덩이 두고 갖고 갖고 아이고 너 알아봤다 알아봤다 근데 빌립 너 머리 좋고 머리 잘 굴리고 너 안 써 안드레 축복의 실이라 내가 안드레요 아멘 단순히 믿으세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카카카카여 안믿어진 거 성의 그래서 기도 깨져야 돼 날마다 아 안 믿고 복은 못 봐도 그러고 오늘 장관도 죽어버리잖아요 나는 믿어진 게 어떻게 믿어진가 모르고 예 반반을 치고 마지막에 이것이 사명이 되면요 주여 이것이 내게 준 사명입니까 사명에서 죽고 사명에서 산 거야 자 사짜라는 것이 뭐냐면 일자가 아니고 심부름 사짜라 목숨용자요 하나님의 심부름에 내 목숨을 갖자야 사명이요 죽어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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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야지 뭐 때문에 살아?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살고 북한이 통일된다는데 귀 참여와? 왜 시간에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에 불이 타고 저녁에 3시 40명 와요 저 저녁에 불이 타고 하나님의 역사에 온 말씀이 영적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사랑, 믿음의 사랑, 축복의 사람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감사한 말씀